자 DB생명은 유올케어 종심, 암종신, 유케어 암종신, 암보장, 사망보장, 황금률까지 트리플케어 암종신보험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 암진단 확정 후 삭감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황금률 경쟁력도 황금률도 120% 20년나 왔나 시점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암진남비 이렇게 보장받으세요 그래서 보험료, 황금특약까지 1억, 납입면제, 기납입보험료 500만 플러스 납입완료까지 보험료도 저렴하고 한도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암종신보험으로 특화가 되어 있다 해왕환금도 20년, 당기나 종신보험 많이 하는데 그래도 20년 납입한 시점에서도 120% 높은 황금률을 자랑하고 있고 당신 곁에 치매보험이죠 해왕환급 미지급형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보장은 그대로인데 해왕환급 미지급형 그래서 무해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해지 그래서 보험료가 거의 7.9%, 14%까지 황금률이 황금률 올라갔고 20년 이후에 그리고 보험료는 다운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보험, 자녀 출근하고 노치연, 퇴근하고는 요양보호사 케어로 이렇게 해서도 많이 가능하고 노치연, 대역케어센터죠 인지지원등급, 5등급도 아니에요 5등급 미만,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30만원 장기요양 5등급 시에는 20만원 장기요양 5등급 이상은 30만원 그래서 합의 50만원 나오죠 이렇게 해서도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 치매간병보험 이렇게 해서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DB생명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른 건강보험 간편 N 내가 고른 암진단 보장공백 채우기 이렇게 보시면 빈틈없이 암진단비가 보장공백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진단비가 1600만원 가입했는데 계속 올라갈 채징용으로 이렇게 해서도 높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암, 암진단비 천만원 빈틈없이 채워주는 암진단비 특약 채징용으로 전환시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암 주요 치료비, 항암 치료비 이렇게 해서도 준비가 가능하고요 내가 고른 건강보험 그래서 상급종합 수수시 400만원 나오죠 그래서 백내장 425만원 대장용중 440만원 관절 460만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고른 건강보험과 간편 N 내가 고른 건강보험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일반 침사용으로 유병자도 3, 4, 5로 간편고지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3, 4, 5로 그래서 진단비, 암주, 치료비 5억 5천까지 농협생명은 10년까지 10억이고 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DB보다는 농협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죠 DB생명은 질병수수비와 그 다음에 당지나 10년 시에서 123% 그리고 아까 치매, 데이케어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30만원 이 부분들만 장점이 있고 나머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DB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예외적으로 다음주에ous